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의류, 자파, 화장품 유통, 콘덴서 제조 코엘패션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87%로 보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46%, 비용의 증가율은 42%입니다. 매출은 2022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23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.2%, 단기순이익률은 8.5%로 보통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운반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65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65%가량을 유형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58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53%로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무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대비 4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4.3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배당 7회 자사주매 입 7회 총 1035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코엘패션이었습니다.